현대배구 국가대표에서도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격형 세터 전성시대를 이끄는 두 선수에 대한 토크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일 세터와 이다영 세터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남자부, 여자부, 브이리그 현역 세터들 가운데 최장신에 속하는 세터들이기도 하고 게다가 공격 본능도 갖고 있고 지금 자신의 팀의 팀 감독은 다름 아닌 당시에 정말 레전드 세터 출신의 감독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이렇게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데는 감독들의 영향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황동일 세터가 경기를 하는 걸 보면 최태형 감독하고 순간순간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그리고 너드바이스를 많이 봤는데 베테랑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그때부터 불구하고 최태형 감독의 돈을 많이 받는 것은 순간적인 세터의 운영이라든가 또 공격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순간순간 자제하는 모습을 저는 조금씩 봤거든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규 의원 보시기엔 좀 어떤 것 같아요? 황동일 세터와 이다영 세터가 정말 요즘 대세 세터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잖아요 일단 황동일 선수 하면 일단 공격형 세터 대표적인 공격형 세터인데 모든 감독들이 황동일 세터를 만나면 공격을 자제시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웬만한 걸 자기가 처리하다가 그 처리가 안 되면 자기께 자기가 좀 말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황동일 선수를 보면 적세적소에 페인트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지금 팀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략 최태형 감독은 황동일 세터에게 야 너 되면 공격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인 황동일 세터가 공격을 좀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제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20대 후반까지 9득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공격적인 부분 또 이전 백어택일 때 백어택도 때렸던 기억이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특히 공격수들이 어떤 패턴적인 분위기를 좀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만약에 감독이 된다면 공격형 세터 글쎄요 많은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김산희 의원이 굉장히 명세터 출신인 터라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세터라고 해서 다 같은 세터는 아닐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격형 세터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공격형에 대한 유형이 있을 터이고 토스를 정말 잘 해주는 세터가 있을 것이고 굉장히 지능적인 세터가 있을 것 같은데 김산희 의원이 보시기에 가장 현대배구에서 적합한 세터의 스타일이라면 하나를 좀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요즘은 국제 경쟁력이 있으려면 신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수비가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있다면 지금 피지컬적인 공격적인 배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포지 스파이커가 주 공격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레프트 쪽에서의 라이트 브로킹이 높느냐 낮느냐에 따라서 좀 승패가 갈릴 수 있고 특히나 이번 여자 배구 올림픽 예선에서도 높이 내에 이다영이 좀 빛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국제 경쟁력은 높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높이로 인한 우위를 점하는 것이 굉장히 최근 배구에서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정작 김산희의 소련 본인이 생각하는 나는 어떤 세터였다 어떤 유형의 세터였다라고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저는 국제 경쟁력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안정감이 있는 세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 경쟁력은 조금 떨어지는 안정감이 있는 세터였다 네 좀 나쁜 볼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수에 정말 알맞게 올려줄 수 있는 세터였지 어떤 세팅 플레이에 능한 세터보다는 좀 윙 스파이커들 또 외국인 선수들의 입맛에 딱딱 맞게 딱딱 맞게 넣어주는 그러면 노재욱 세터 아까 잘 비빈다고 했는데 잘 비비는 거를 떠나서 잘 비벼놓고 그냥 정말 입에까지 떠들이는 네 밥숟가락을 이렇게 딱 얹어주는 예다 드세요 약간 이런 느낌 제가 볼 때 그냥 한마디로 명세터 아 그럼요 다 필요 없이 그냥 그런 거 아니고 좀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공격형 세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슈 스파이크 시간인데요 사실 공격형 세터가 안정감에서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잖아요 최철식 의원 제가 볼 때는 황동일 선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블록킹이나 속공 토스에 대한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단토스 상황에서 스피드 배구를 하려다 보니까 이 스피드 배구라는 게 세터의 손에서 볼이 빠져나가는 스피드가 빨라야 되는데 그렇죠 위에서 빨리 보내버리면 볼 끝이 죽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보안된다면 황동일 세터나 연대캐피터랑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황동일 세터와 이다영 세터의 움직임 SBS 스포츠를 통해서 브이리그 중계방송 또 주간배구 함께 해주신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SBS 스포츠를 통해서